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제가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What do you do? 무슨 일을 하세요? 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면 굉장히 어색한데요.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럴 때 그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평소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색하면 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는데요.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입에서 잘 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오늘 확실히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들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은 끝난 겁니다. 자, 다 같이 질문부터 3번씩 해볼게요. 무슨 일을 하세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게 I am 입니다. 줄여서 I am I am a blah blah 이렇게 뒤에 직업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게 보통 비동사거든요. 내가 뭐 선생님인 상태, 학생인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직업을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3번씩 해볼게요. 저는 학생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I am a student 저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학생은요. student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 살짝 멜로디 주시면 조금 더 비슷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죠. 영어로 하면요. I am a teacher 앞에 원어민이 what do you do? 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대답해 보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I am a cook I am a cook I am a cook cook 하면 동사로 요리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리사라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am a cook 이거는 저는 요리사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am a cook 자, 그 다음은 저는 제빵사입니다. 이번에는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I am a baker I am a baker I am a baker 이 bake가 빵 같은 거나 아니면 쿠키 같은 거를 굽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뒤에 R 붙이면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bake가 아니고 bak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빵사입니다. I am a baker 그 다음에 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I am a taxi driver I am a taxi driver I am a taxi driver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 택시가 아니고요. 탁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장되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좀 듣는 거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너무 택시 택시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택시 드라이버 이렇게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을 해보세요. 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I am a taxi driv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는 예술가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I am a artist I am an artist I am an artist A, E, I, O, U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다면 어가 아니라 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I am a가 아니고 I am an artist I am an artist 저는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영어로 대화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제 뭐했어? 라고 할 때 어... nothing 그냥 뭐 TV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하는데요. 꼭 정확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어제 그냥 TV 봤는데 사실은 뭐 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I am an artist 저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만드는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 면접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재밌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주제들 꺼내주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저도 외국 나가면 I am an artist 저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 같은 거 사실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거 보여주면서 재밌게 상대방도 제 거 보고 뭔지 알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편하게 가주시면 돼요. 저는 예술가입니다. I am an artist 자 그 다음에 저는 주부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주부입니다. 라고 하면 I am a housewife housewife 하면 집 주부 이렇게 직역하면 조금 어색해지는데요. housewife 혹은 homemaker 이렇게 하면 주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I am a housewife I am a housewife I am a housewife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어 난 주부입니다. 라고 하시기 싫으면요. 앞에 있는 거 I am a student I am an artist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학생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예술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저는 회사원이에요. 보통 회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I am an office worker 보통 이런 office 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I am an office worker 한번 더 해볼게요. I am an office worker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제 공공에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I am a public officer I am a public officer I am a public offic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what do you do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여기 보면요. what does your son do? 너의 아들은 무엇을 하니? 아드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너의 직업만 묻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의 직업을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아들 얘기하면서 많이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 주어동사를 I am이 아니라 he is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뭐뭐로 합니다. he is. 그 다음에 직업 조금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는 학생입니다. he is a student he is a student he is a student 그 다음에 그는 요리사입니다. he is a cook he is a cook he is a cook 그는 공무원입니다. he is a public officer he is a public officer he is a public officer I am이 아니라 he is 뭐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남동생이라든지 우리 남편을 물어볼 때도 he is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따님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여자 형제라던가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전부 다 여자와 관련된 표현들은 she is를 사용해서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제빵사입니다. she is a baker she is a baker she is a baker 자 이번에는 그녀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면 she is an office worker she is an office worker she is an office worker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she is a teacher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또 쓸 수 있어요. 저는 어디 어디에서 일합니다. I am 뿐만 아니라 I work in 그리고 일하는 장소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저 공장에서 일해요. 어 저 학교에서 일해요.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표현 I work in 그리고 특정한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장으로 볼까요? 저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라고 한다면 계속 중얼중얼 따라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I work in 저는 어디 어디에서 일해요? A bank 은행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은행이란 글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명확하게 뭐뭐다 라고 얘기하기 싫은 순간은 이 표현이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I work in a school I work in a school I work in a school 저는 학교에서 일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호텔에서 일합니다. 호텔이란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일자리들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I work in a hotel 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장소나 공간에서 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이나 은퇴와 같이 지금 일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갈 때까지 약간 공백기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I'm between jobs right now. 일과 일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etween은 둘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일을 새로 하는 것의 사이 지금은 실업 상태고요. 일을 뭐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right now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괜찮은데 붙이면 지금 당장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는 거죠. I'm between jobs right now. 한 번 더 볼게요. I'm between jobs right now. 한 번 더요. I'm between jobs right now.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직장을 차다 헤매는 듯한 모습.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한 유튜버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력서를 막 수십 장씩 이렇게 저기 뿌리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차다 헤맬 때는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I'm looking for a job. I'm looking for a job. look for 라고 하면 뭐뭐를 차다 헤매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looking for 지금 내가 지금 찾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일거리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I'm looking for a job. 이렇게 완성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I'm looking for a job. I'm looking for a job. 이 말은 지금 일하지 않고 지금 찾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예전에는 엔지니어였어요. 두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은퇴했다 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그러면 좀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나 예전에 뭐뭐였어. 그래서 대화거리를 한번 던져주면 좋겠죠. I'm retired now. I used to be an engineer.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retired 하면 은퇴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I'm retired now. I'm retired now.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물론 이 표현이 너무 딱딱해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I used to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used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뭐뭐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나 예전에 뭐뭐였어.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I used to be an 이분의 직장은 engineer. 엔지니어였다. 기술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혹은 여러분들께서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셨으면 I used to be a teacher. I used to be a teacher.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빵을 열심히 구우시다가 은퇴하셨으면 I used to be a baker. I used to be a bak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I'm between jobs 라고 할 필요 없이 나 예전에 뭐뭐였어. 이런 표현은 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제 주변에도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좀 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I used to be an engineer. 나 예전에 엔지니어였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식당 등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표현들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I run my own business. run 하면 달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기업체 같은 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게 자영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run my own business. I run my own busines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다른 표현도 볼게요. 식당을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ru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run a restaurant. I run a restaurant. 조금 자신감 없게 저 조그마한 식당 운영해요. 라고 한다면 I run a small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하는 말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가게에 있는데 저 이 가게 운영해요. 라고 이것을 가리키면서 얘기한다면 I run this shop. I run this shop. I run this shop.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I run 저는 운영합니다. 그 뒤에 내가 운영하는 것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 am 저는 뭐뭐입니다부터 I work in. 저는 어디어디에서 일해요. 그리고 직업이 없을 때 뭐 I am looking for를 사용해서 차다에 맨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고요. 혹은 I am between jobs. 혹은 I used to be a.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꼭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내가 어? 나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기도 하고요. 나는 예전에 뭐뭐였어. 라고 얘기해 보기도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하니까 꼭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싶은 것들 진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라고 하면 I am a doctor.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씀해 보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이 질문이 왔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